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으로 공석인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됐습니다.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비서실장은 이동관 지명자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 지명자는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과 자유롭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만드는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앞서 이 지명자는 지난 5월 말 한 전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면직되면서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 일찌감치 내정됐습니다.